난리나. 빠밤, 빠밤. 누나의 어떤 애교 타임. 아니, 잠깐만. 이준희 선생님. 안녕. 어? 도경환이 들어왔나 봐. 뭐야? 도경환 들어왔나 봐. 도경환 나가! 데이터 경고 떴어요. 정액제에서요? 20% 남았다고 문자 온 거거든요. 장인경 씨가 정액제 때문에. 전문적인 사장님한테 요리를 배우면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. 저는 가르쳐주면 진짜 잘해요. 밥도 먹었어. 탔어요. 지금 우리는 갈 길이 많아요. 혼내시로 온 거예요? 이 옷쯤인데 인사도 할 겸 약간 떡 돌리듯이. 안녕하세요. 아, 네. 누군지 알아요? 여기가 맛있어요. 족발 먹으러 이렇게 모인 거예요, 지금? 나한테 족발은 좀 거하지 않나. 진짜 안 씹으면 될까. 이룸이 쉽게 시작할게요. 나 누군지 알아요? 나 누군지 몰라요? wait a sec. 와! 가신 후에 이제 Wes hydration을 해야 될까? 고맙다 여러분의 제OS 피육utos engaged outlet 할 pound! 향해안 amazingly